지난 2013년 한국에서 창립된 세계한인기독교청연합회 세기초 제2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장석진 목사의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014년 6월 18일 LA에서 열렸다 지난 5월 25일 뉴욕에서 제2대 대표회장에 선출된 장석진 목사는 이날 LA교육에 관심을 표명하며 이것에서 취임감사예배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총은 세계 75만 한인 리아스포라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에 힘쓰기 위해 만든 단체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몽골, 유럽 등지의 16개 교계 관련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한편 이날 취임감사예배에 참석한 장석진 2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한인들이 교회 연합정신으로 일깨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76년 뉴욕 성결교회를 개척한 장석진 목사는 기독교 미주 성결교 총회장,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중진 목사다 한편 이날 장석진 대표회장은 LA에서 취임감사예배를 마련한 크리스찬 위클리 대표 조명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취임감사예배에 참석한 장석진 목사에 참석한 장석진 목사